아흐아이아 아흐아어 아아 아 잠시만요 오줌 옥수수 전자리 모르겠어요 이겨야 되는데 지금 다 져가지고 참회적 끝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들어와 하나 들어와요 하나 하나 시작 네 장구 칠래오 장구 칠래오 2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시작한 게 편수맛고 생겨버리고 미안해 안 맞았다 저번에 제가 규판을 다져버려서 지금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기자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한 게 앞서 지금 이제 캐럿분들이 댓글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재밌어 보인다 장구를 처음 하면 그래도 꽤 재밌어 보인다 장구를 하는지 모르는데 이해 잘 된다 이해가 잘 되나 봐요 아버지 따라 장구장 가서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상황 이렇게 쉽게 이해됩니다 관심이 있는 거죠 아 새로운 거 생기니까 모르겠고 세븐틴이 재밌는 게요 재밌대요 그냥 누가 치느냐가 중요한 거래요 스포츠 1에서 2에서 1화가 안 했는데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건 뭐 정한이랑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1화를 정한이랑 했었는데 원래 사실 거의 게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게스트 없이 저희 게스트 치는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원래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희가 원래 보는 걸 그냥 가볍게 찍어서 내보내면 좋겠다가 취지였어가지고 자 그럼 이제 경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탈 좀 괜찮으세요? 아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발리셔가지고 그때 졌죠 근데 이제 속으로는 제가 코끄보다는 내가 더 잘 치지라는 마음이 있어 코끄보다는 내가 더 잘 치지라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뭔가 탁이 안 나요 이거 이거 아 첫 번째 판은 뭐 첫 번째 판이었어요 저녁이도 해요 저녁이도 해요 저녁이도 해요 가위바위보 아니 10개 하면 안 되는데 얘랑 맨날 맨날 그냥 자기를 이기려고 아 진짜 저번에 얘기하고서 그냥 계속 이기려고 파이팅 아 이걸 앞둘로 돈 줍는데 정한 거는 아 돈은 줍는데 이게 좀 좋은 건 아니에요 왠지 저녁이 넣을 거면서 못 넣을 거냐 아나 정한당 마이크 어떻게 해봐야 해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해 지금 하라고 아 가마리도 있죠 뭐라고요? 가마리도 있어요 아 잠깐만 두껍다 아 나 오늘 큰일 났다 오케이 가보자 가보라 가보라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오케이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걸로 컷 해주세요 시작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아 이거 이렇게 뵈러는 거 같다 딱 이렇게 딱 보는데? 오오 오케이 오케이 어 맞지? 카메라 켜지면 강한 남자 그치 그치 저는 그냥 계속 지는 컨셉으로 가려고요 컨셉 유지지 오케이 오케이 빠지지 안 빠지지 절대 안 빠지지 오케이 한 개 끝낸다 어우 다섯 개 끝낸다 여섯 개 어떡하나 정하니? 챌린지 또 보겠다 기억이 나 내 거 보고 싶어 하시던데 형 너 팬들이야? 제가 알 수 있어 맞지? 너 너 두껍다 한 끼에 7점 됐어 응 잘했어 뭐지 어이 근데 그 용어가 뭐였지? 셋 다 아 아 아 직접 메모시 하니까 많은 편하네 캐럿들이 근데 이 컨셉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좋아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 진짜 우와 아 아 이거 용어가 좀 이게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우리 얼굴인 거 같아 이거 나온 거 같은데 어 저 다섯 개 됐는데? 어 야옹 아이고 아 잠 차려 어 지금 축점돼서 뭐하는 거야 지금? 잠 차려 간다 간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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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치는데 아 저번이랑 똑같은 상황 벌어질 것 같은데 왜? 이게 바래야 왜? 기분 좋고 집 가서 다음에 또 쳐주자 사사자 친구 목숨을 붙이잖아 아 머리가 또 그새 긴 거 같아 아니잖아 아 아 어때요? 이거 우리 저희 형이 생일선물 러비랑 티랑 바지 선물했어 이거 팝스토어 가서 직접 사왔어 목걸이가 목걸이가 목걸이 내가 샀지 아 멤버들이 샀구나 어 진짜 아 멤버들이 샀구나 자 지금 보낼 뻔했어 멤버들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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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낼 뻔했어 멤버들이 안 된 거예요 좋나? 8점이죠? 네 아 포스 또 멋있어 보일라고 뭐야 아 왜 손을 칠 수 없잖아 아 깜짝지 마 아 아 짧다 아 공줬다 잘 짜려봐 우와 아니 나 진짜 뭐 하냐고 정환아 내가 너무 그 진심을 안 담고 지나? 다시 그럼 이제부터 진심을 다시 담아볼게 내가 진심 담고지가 끝내야겠다 모르겠어 지금 뚜껍지 남긴다 진심 진심 둘 캐럿도 보면 사기 안치네 아이 내가 다 분노도 사기 안치 쳤어? 한국이가 진짜 없어? 어 없어 없어 안 맞았다 나 저번에 다들 터놨어 정확하죠 오케이 오케이 한 개 안 써왔네 어 갑자기 이거 모르겠는데 이게 나오면서 부딪힐다고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사과하세요 진짜 아니 아니 아 와 니가 패스를 어떻게 봤어 그걸 보는 거야 야 너무 뻔할까 진짜 어색하게 해결을 해볼까 오케이 아 됐어 아 아 이게 세 개 다 맞추면 뭐 2점 이런 거 아니야? 하하 하하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아 먹은 거를 손 주워 먹어 나 어차피 식단 먹고 있어가지고 뭐랄까 피는 거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우리 형 색깔 한 거예요? 그치 아 좋아 아 이거 넣어버려 다 같이 한번 넣어 뭐랄까 오케이 아 아 캐스 하지 말자 와 왔어 캐스가 났지만 여러분 캐스 저번째 안에 배우셨죠? 캐스가 났지만 성공했습니다 아이 힘 없지 오케이 반판 졌습니다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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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징고 하이파이 보 보 보 아 안 오 오케이 좋았어 팀원 팀원 세팅이 안 되는 거 하나 먹었어요 예 이거 하고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또 또 또 아 진짜 나 진짜 아니 또 그런가 알겠어 난 이제 그만 안 되는 게 그냥 아무 못 맞춰도 그냥 왜 내가 왜 안 들어줘 왜 왜 안전하게 갈래 이제 아 전혀 못 먹지 카메라 받고 밖에서 제가 카메라를 봐서 오프레이드 이거 어 그게 더 분량이 많이 나올 것 같겠네 그게 더 분량이 많이 나올 것 같겠네 그게 더 분량이 많이 나올 것 같겠네 아 잠깐만 머리가 진짜 모자를 벗은 상태가 아닌데 자꾸 이 캡모자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네 이렇게 괜찮아 그늘도 없었구나 아 이미 좀 굳히 가야겠다 정환이한테 이기는 건가 나는 아예 다지는 걸로 가야겠어 나이스 정환이 저번에 분량 생각 많이 하던데 내가 이기겠다는 생각이 모르는 거듭거듭하다 그냥 저번에 분량 생각하는 건가 말 좀 말 좀 많이 하고 아니 아주 안 이겨도 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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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니까 칭찬해주는 거 봐 아니 맞아 맞아 아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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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그냥 해 줘야지 왠지 내가 유튜브를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 아 또 정환이 젤리즈만 봐가지고 또 우리 캐럴 때 또 서운해가지고 오겠다 너는 젤리즈 해 아 싫어 이거 집에 갈 거야 아 또 안 돼 안 돼 와 나 진짜 원래 이러면 집에 가거든요 아 벌점을 집에 가 집을 왜 못 가는 거야 아 왜 아 왜 이기는 이유는 뭔지 알아? 우리가 다 파준 목걸이 같군요. 아 이것도 맞아. 갑자기 형도 안 찍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미사진다. 아 진짜 신기하다. 되게 미래지향적인 안경인데. 구찌려야 될 것 같으면 있었을 텐데. 민규가 자기를 못 치는 것을 보여주기 싫은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어. 아니면 갑자기 민규가 관심이 엄청 생겼어. 구찌 형 나랑 베이지 댄스 추자. 나 한 번에 칠 수 있어. 한 번에 칠 수 있어. 한 번에. 해볼 수 있다. 그만해. 부서가 없어지지. 어? 이게 또 뭐가 없어지지. 내가 가지고 들어오나 봐. 위험한 게 없네.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 부서기랑 부서금이 아니라 꼬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안 좋대. 형. 아 이거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왜 쏘서 봐. 그러려고. 어차피 안 될 거예요. 파울? 2, 2, 2, 3. 와. 와. 잘 쪘다. 와. 3개? 아니. 너무 수 있어. 오오오. 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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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흔들렸어. 아니야? 진짜. 어떻게 흔들렸어. 나 흔들렸어. 오케이? 1, 2, 3. 1, 2, 3. 고흔들렸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1, 2, 3. 1, 2, 3. 1, 2,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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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오, 너 사복 출제 잘 준다. 너 사복 출제 잘 있어. 너 사복 출제 잘 있어. 너 혹시 지금 출껄 라. 나한테 보러 사는 줄 알고 하기는 싫어. 하, 근데 진짜. 야, 이거 손두꺼이야.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손두꺼이야. 아, 이거 손두꺼. 뭐 짤? 근데 손두꺼. 아,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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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까지 봤는데 좀 더 길어져서 아, 이 바깥에 했는데. 이거 가서 챌린지 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니, 지금 생각보다 좀. 저, 우리 다. 아까 주셨을 때 하고 싶다면서 왜 이렇게 지는 걸 무서워하는 거야? 아니, 지는 게 싫어. 아, 아, 지는 게 싫어. 지는 게 싫어. 지는 게 싫어. 지는 게 싫어. 아니야, 지는 게 싫어. 민현아! 야! 와. 어, 너 찾을 수 있어? qué치면, 그렇지. 근데 말 보면 처음으로.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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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이 생각 좋아겠네. 편집을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오케이. 오케이 첫번째 거 달라요 진짜 귀엽게 해주어야 돼? 야 니가 알 거야? 나 안으로 말하는 거야 형 정말 진짜 귀엽게 해줘야 돼 첫번째 게 뭐였지? 아니야 목동 목동 목해 우리 굽스도의 챌린지를 끼아요 셋 피해서 장아리의 챌린지를 끼아요 아, 여기! 야, 공 줬다, 진짜 이거. 공 줬다, 줬어. 그냥 떠먹여줬네, 입에다. 입 가까이니까 그냥 떠먹여있다, 형. 김치찌개 싹 올려둔. 뒤랑. 키냐고. 싹... 여기 들어지면... 다른 물기 없어? 없어, 없지, 없지. 야, 진짜 야, 진짜. 오, 오, 조심해야 돼. 아, 야, 조심해야 된다. 아, 진짜 안 돼. 아, 잠깐만. 아, 이거 꿀이 너무 불편하네, 이거. 오, 조심.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조심하지.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좋잖아. 아, 이거 좋잖아, 진짜 좋잖아, 이거는. 꿀 줄게.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달고 잘했어. 하! 하! 야, 진짜 이렇게 한 판 이기기가 힘들냐? 아, 안 돼, 안 돼. 이거는, 이거는. 한 번 줄게.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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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하! 아! 물량도 아, 지금 무슨 급했지? 아,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아, 야, 진짜 여기까지 찍었으면. 그거를 그냥 말그럼 이제 이거 없어져 있을 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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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글씨가 뭔데요? 침대가 내 글씨 같은데? 아, 왜냐면 내 글씨가 너무 너무 있어. 둘 다 걸리자. 뭐라 하는지? 그냥. 뭐라 하는지? 뭐라 하는지? 고우! 뭐라 하는지? 원래 알지? 세븐틴은 원래 이런 거야. 뭐라고? 난 뭐라는 거 좋아해. 아, 쳤는데 이거? 샀다. 짧아, 또. 그렇게 하면서 넌 메탈이 나가서 넌 지게 돼 있는 거야. 연연하면 안 돼, 알겠지? 연연하지 마.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했어. 아, 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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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 있지. 연연하면 안 돼. 그냥. 맞춘다. 너무 많이 열렸렸는데. 그냥 톡톡 치는 거야, 그냥. 이거, 이렇게. 강연성 봐. 강연성. 너무 열렸렸어. 너무 열렸렸어. 난 두 개 쳤나? 하나 쳤어, 이씨. 아, 나 기억이 안 나. 난 다 기억이. 오케이, 하나! 좋아, 좋아. 잘 쳤어, 잘 쳤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네? 아, 이제 열기 시작했네? 그래, 그래. 그냥 치는 거야, 그냥. 그럼 통 안 하고 빠지고 소화 들어와, 소화 들어와. 아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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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너무 늦어, 그냥. 근데 원래 정아진은 정아진 안 두고 치거든요. 근데 이게. 뭘, 정아진은 안 돼? 카메라에 있다고, 진짜. 아, 진짜. 원래 18개, 15개 치거든요. 근데 또 카메라에서 치기 싫어가면 또 18개 있겠어. 저번에, 저번에 다 놨잖아, 그래서. Pont에 있는, 어린이 형의 아, 왜... 아, 왜? 이게 어떻게 되냐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되냐고. 열려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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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이건 맥락이 너무 없었어. 열여라야, 형. 오케이. 형, 열려가지마 지금잖아. 맞아, 맞아. 어. 아, 연연하고. 연연하고. 아, 아! 누가 나 바로 잡고 가야 돼. 안 들어서 나 찍는 거야, 왜? 아, 릴렉스 해. 연연하지 마. 어, 우리 왜 연연하지 마. 연연하지 마. 쿨하게 보내줘. 연연하지 마, 연연하지 마. 아이고. 아, 그냥 네 끝까지 볼걸. 날 수도 있고, 걷지가 않네.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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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감사하네. 바람이 있어? 아, 근데 이거 재밌게 그냥. 한 번 얘기할래. 안 봐야 돼. 주먹 불면, 주먹 불면은.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고등학생이 된 느낌이 들잖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여러분 잘 치네. 얘만 점수 알려줘. 형. 남의 사전이라고. 너한테 친절하지 않아. 너한테 친절하지 않아. 네. 배가 안 돼. 어, 날렸습니다. 아, 끝이 빠졌어. 아, 오, 뭐야. 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저거 한 번. 나이스. 사과하세요. 내가, 이거 사과하세요. 내가 말했잖아. 사과를. 아니, 내가 등장하는데 이걸 치워줬으면 하신 거잖아. 아, 이이이이이이이이. 사과하세요. 과연? 일단은 사과하세요, 진짜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안 흘리는 거 같은데? 올렸어, 올렸어, 올렸어. 안 그래? 이 점 올리고 니꺼 올려서 몰아쓸 게 있잖아. Just got! 전망. 아, 정말. 아, 천나문데 잘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천나문데 왠지 일곱 개씩 빼야 돼. 아, 나 진짜 왜 그래? 아, 진짜. 연연하지 마. 연연하고 있어. 아, 가요. 연연하고 있어. 아, 지금. 아, 진짜. 아, 진짜. 아니야, 석재야. 야, 사람이 이렇게 나와? 우리 재밌게 친다. 여기 연연해지는 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연연하지 마. 연연하지 마. 연연하지 마. 뭘 니가 보내줘 같은 집도 아닌데? 아, 저거. 내가 보내준 건데. 야, 니가 보내준 건데. 자, 너무 무서워지잖아요. 뭐 해줄 건데? 뭘 할 수 있대, 니가? 미안해. 안 맞는다. 안 썼어. 짜증나. 니가 진짜 쓰고 한 건데. 쓰고 못 썼지 못 했어. 이게 확실히 지금 우리 결승결이니까 되게 치열한 거 같아. 치열하나 봐. 못 치는 게 치열한 거 같아. 서로 잘 쳐도 치열한 게 아니라 서로 못 쳐도 치열하지. 어. 치열해. 거의 치열이다. 가자. 이렇게.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오, 두 개.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놀리고 싶은데, 진짜. 화날까 봐 못 놀리겠어. 아, 이거 뭐야?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면 파울인데. 아니야,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 진짜. 아니, 진짜. 이 정도는 다 한 거야. 형. 아니, 여기에서 준다고 너. 형, 빨리 낙담하고 있는 제가 찍어 주면 돼요. 잡았어? 어. 빨리 쳐. 왜. 야, 둘 천천히 좀 치자. 왜 널 칠 수 없잖아. 아, 콕스 불안해하니까 오랜만에 보는데.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한 번 해. 나 이 편을 찍고 찾았어. 편을 찾았어. 여기에서 한 번. 바람 한 번 찍었는데. 바람. 충철아. 나 진짜 3패라고 찍어. 3패라고? 3패라고 해? 2패라고 해? 2패라고 해? 아이고. 아빠 차 not goodaby. 나 쳐서 안 맞는ED다, 진짜 아 lifestime. bacteria, care에 간다. 맞다. 가자 가자, 생선이. 내가 미안해. 애기좀 해줄래? 오, 나머지는 1점. 응. Pero remember to Mario, 하회 isn't he so proud of this one. 어허 나 한 번도 기회 좋네? 어허 아 으이야 왜 이렇게 떠는 거야? 으이야 자 이제 시작할게요 아 단대로 어떻게 그래 가방을 쓸데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하고 싶으실 수 있나요? 먹어도 되는데 하나 둘 셋 여기입니다 아 자꾸 이 다른 거를 내 마음속에서 하라고 내 마음속에서 하라고 나 한 번도 기회를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한 번도 주세요 먹어 먹어 싹 탕박해 주세요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이기고 가네요 아 싹 빠가지고 네 오늘도 뭐 이렇게 그냥 재밌게 무당 탕탕 단부 놀이 네 잘 잡았고요 아 우리 이제 시작 끝내 시작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 네 이렇게 또 쿱스랑 밥 먹으러 지금 왔는데 쿱스가 좀 헤비한 거는 싫다고 해서 지금 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우와 우와 요거 좀 담아라 왜 뭐 뭐 먹을 거야 어 빨리 먹어줘 제법 유튜버 같아 어 어 오케이 짠 아 쿱스가 사주는 오늘은 민어회입니다 민어회, 고등어회, 뱅에돔이라고 오우 네 또 되게 맛있는 회들인데 한번 제가 하 또 민어회가 식감이 좋기로 유명하죠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냉이 딱 올려서 맛있나요? 네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하면 이거를 가운데서부터 떠가지고 성게알입니다 오 맛있다 으으음 맛있다 이야 가운데 거부터 먹으래 아 가운데 거부터 천천으로 짜려면 할까? 오케이 짠 계산해야 되고요 매니저 형들과 해서 여섯 명이 왔거든요 꽤 나올 거 같아요 이리였을 땐 더 비슷하다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샵 잠시만, 제첨시장 하트지? 오케이 오우, 윤정아 하, 윤정아 이거라도 뽑아먹겠다는 거야 다음에는 꼭 이겨서 한 번 찍자 박자가 바로구나 윤정아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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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